마태복음 1장 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보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6절 하반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름이 나왔죠. 여인들의 이름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아예 이름을 대질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그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죠. 처음에. 결국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됐는데 저희가 오늘 몇몇 인물들만 여러분들이 들어서 잘 아시는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볼 텐데 아마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보통 때보다.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아의 아내. 그런데 사무엘 하를 보시면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 보시면은 저희 마태복음의 첫 줄에 보시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 사무엘 하멘 마지막 줄에는 우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번역하시는 분들이 발음에 있어서 구약 성경의 히브리 단어와 신약에 나오는 헬라월 단어 때문에 다르게 표기했을 수 있어요.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은. 반문하는 거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영어 표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Is this not the Shiva? 바세바 아닌가요? 아시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알아볼 필요도 없었어요. 사실은.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사건은요. 그냥 우연히 어떤 유혹에 의해서 됐다고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미 알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헷사람 우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몇 군데 등장을 합니다만 사무엘 하 23장에 보시면은 다윗의 군대 중에서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름들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르하니라. 그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맨 마지막 끝에 39절에 이렇게 끝나요. 헷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여러분 저희 교회에 간호, 영어권 다 합하면 한 50명 좀 안되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성도인들 중에서 누구누구 집사님 했는데 누구신가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좀 이상하죠. 37명 다윗의 용사예요. 스페셜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 가족을 모르겠습니까? 헷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냥 우연히 실수로 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우연히 어떤 유혹에 넘어져서 실수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과정을 따져보면 아마 스플릿 세컨 한 몇 초간에 딱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은 유혹받고 그 유혹받은 곳에서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다윗은 살인까지 저질렀죠. 그러니 총수가 37명인 그 용사들이니까 나중에 헷사람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큰 문제가 될 수 없었어요. 어떤 뜻인가 하면 여기를 보시면 우리아가 이제 왔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전쟁터에서 집에 머물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안 갔잖아요. 그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지금 다들 고생하는데 어떻게 집에 갑니까? 그 진영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비시 이렇게 했어요. 아침이 됨에 다비시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아밥에게 보냈니 죽이고 싶은 사람 손에 들려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참 악한 일을 행한 거죠.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죽겠냐더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무 이름도 없는 경사를 그 맹렬한 싸움에 앞에 두라고 하면 의아해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싸움도 못하는데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아가 앞에 섰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용사들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아를 죽게 했죠. 다윗이. 참 악한 일을 행했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다윗의 사건 마음의 문제였죠. 다스리지 못해서. 솔로몬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자아사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나머지 다른 것도 다 받았죠. 그 사건을 역대하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구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도 본인이 명성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구했던 겁니다. 목적도 좋았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라면 아마 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가정의 가장들이라면 다른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맡겨주신 식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잘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어떤 위치에든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인 구하지 않은 것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지혜와 지식하면 뛰어난 학문이나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그러한 두뇌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역대화에 나오는 이 내용이 열왕기 상에도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솔로몬이 어떤 표현을 했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혜와 지식이란 말과 듣는 마음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예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는데 이 단어를 보시면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리슨이죠. 경청한다는 뜻이 있고 영어도 보면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뜻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서 주로 사용된 단어가 뜻이 이렇게 많아요. 경청한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것 understanding 하는 거죠. 그 다음에 discern 분별한다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없어서 그 박스에 보시면 분별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순종한다는 뜻이 또 들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해를 하고 분별을 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겁니다. 이렇게 시작은 좋았어요. 욕기에서는 보통 욕의 친구가 한 말을 많이 이용하죠. 지자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런데 솔로몬은 시작이 창대했어요. 그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좀 길긴 하지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요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교회 아버지 다윗이 요하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합에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일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방 여인을 위하여가 아니고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입니다. 숫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표현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루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합과 암몬과 에동과 시동과 헷 여인이라 모합 암몬을 말씀드렸죠. 롯의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나타난 일들이고 다른 족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이었어요. 이방인. 하나님께서는 금하셨던 것을 솔로몬이 계속 행했던 겁니다. 삶 가운데.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죠. 열한 개 상해해 보시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표현도 그냥 쉽게 쉽게 표현할 말이 아닙니다. 사랑을 해서 이상한 일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사랑한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닐 수 있는데 그 사랑을 한 것 때문에 그 여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맨 밑에 보시면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 여인들을 위해서 했는데 그 여인들은 또 무엇을 했습니까? 밑에 보시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 내 자녀들을 사랑하면 그들이 성경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을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놔두겠다.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께서 죄의를 지으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니까 그냥 놔두자.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부모가 질책을 하면 자녀들이 아이고 땡큐 아빠, 땡큐 엄마 하던가요? 안 해요. 그게 무서워서 바른 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제가 잘못하는 게 있다면 제의를 짓는 것이 있다면 성경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켜야 되는가 바꿔야 되는가 그 결정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몫이겠죠. 성경적으로 볼 때 솔로몬은 그 감정적인 것에 휩싸여서 결국은 영적인 면까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이 좀 초라했어요. 사울로 시작해서 사울왕으로 시작해서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 간 통일왕국이었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거기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보시면은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오르게 되죠. 세계명에 와서 왕에 오르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솔로몬이 훌륭한 왕이었지만 굉장히 힘들었다. 무거운 망해가 있었으니 그것을 좀 가볍게 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럼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럼 우리가 왕을 삼기겠습니다. 먹고 살고 힘드니까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르호보암한테 그때 르호보암이 이렇게 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노인들이라고 하면 그냥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 윗세대 분들이 이걸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른 말을 들어서 손해볼 게 없다 그러시는데 그냥 아무 어른 말이나 들은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노인들과라고 있는 표현이 보면 구약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원로 혹은 장로 이런 뜻입니다. 연세만 많으신 분이 아니고 벅망이 있고 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분들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 거죠. 왜 솔로몬의 생전에도 그분들을 모셨던 분들이거든요.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돼요.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백성들을 잘 택해야 하시면 그 사람들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왕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들을 섬기면서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 그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말로 정책을 펼치고 하면 그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루오범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나이가 어리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다고 되어 있어요. 함께 자라났으면 20년 30년 같이 자라났으면 어떨까요? 그 친구들과 나는 거의 한 마음 이죠. 의논할 게 별로 없어요. 그들이 내가 원하는 말이 뭔지 알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아는 겁니다. 내 친구들은.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포악한 말로 앞에 노인들은 좋은 말로 하라고 했는데 친구들의 말을 듣고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을 해서 너희들을 더 힘들게 할 거다. 이게 무슨 진법입니까 도대체. 저는 이걸 읽으면서 루오봄이 참 인마추르하다. 성숙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쌓은 부와 명예와 재물만 가지고도 루오봄은 특별히 백성들을 힘들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무겁게 하겠다는 거예요. 멍해를. 왜 그럽니까 도대체.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데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 그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면을 보면 루오봄이 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덕망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분열 완공이 시작된 거예요.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갈라집니다. 그것도 열 지파가 여러 부함을 돌아가죠. 루오봄을 버리고 북 이스라엘로 가버리고 남쪽의 루오봄은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데리고 왕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의 잘못된 처신 때문에 백성들도 갈라지고 나라가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역시 루오브함도 하나님의 말씀 노인들 장노인들 이런 분들의 어떠한 조언을 무시했던 거죠. 그게 성경적이지 않으면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이었을 텐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시아부터 보겠습니다.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또 히스기아 왕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시죠.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히스기아가 그렇죠. 선한 왕이었는데 병이 나서 아파서 기도를 해서 생명연장을 받았습니다. 아파 죽게 되니까 열완기하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하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심히 통곡하였더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아 왕이 그때까지는 잘했어요. 산당도 부시고 솔로몬이 지었던 산당이라고 하죠. 그 산당이 어떤 단어가 하면 영어로는 그게 직역된 건데 high place 높은 곳에 막 짓는 거예요. 왜 한국도 그런 거 많죠. 한국에도 산에 막 이런 제사 지내고 무당들 하는 데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지은 거예요. 잡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걸 다 허물었어요. 사실은 나중에 히스기아가 자신의 어떤 삶을 좀 하나님께 호소력 있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참고로 여기 나오는 왕들은 다 어떤 왕들일까요? 남유다에 있던 왕들입니다. 주니아 아버지 예수님의 기부에 나오는 왕들은요.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네 명의 왕을 섬겼던 선지자가 있었죠. 히스기아 시절에 섬겼던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을 보시면 왕의 네 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히스기아가 들어가 있어요. 계속해 섬겼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아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으니 응답할 것이다 얘기를 전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15년에 관한 이야기를 이사야가 히스기아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경제적으로 만약에 힘들 때 기도를 하셨어요. 물론 항상 그런 기도만 하시면 안된다고 배웠습니다만 기도해야죠. 어쨌거나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의 문제로 특별히 생명에 관한 문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하고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삶이 바뀌었다면 보통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보너스 인생입니다.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런 특별한 일 교통사업으로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안 겪어도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시면 나머지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원래 해야 되는데 주로 간증집회 들으시면 죽다 살아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15년을 더 했어요. 희숙이야 보시면 삶이 연장됐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새로웠을까요? 그런데 그 희숙이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잘했습니까? 그때 희숙이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의적을 보이셨으나 희숙이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아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이제 살았다 화장실을 갈 때와 올 때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살아나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한 사람 리더죠. 희숙이야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진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상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직장생활도 해보면요. 윗사람의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굿모닝 뭐 피터 야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제일 우드머니더라고요. 제일 높으신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죠. 희승이야의 영적인 타락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게 생긴 겁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가족 전체가 흔들립니다. 근데 희승이야가 이렇게 어락가락해요. 희승이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리우치고 또 리우쳤습니다. 이르살렘 주민들도 리우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희승이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제 진노를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의 생전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전에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잠깐 기억하셔야 돼요. 한 5분 뒤에 또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억하실 부분입니다. 희승이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희승이야가 몇 명 안 되는 좋은 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 문하세를 낳았습니다. 문하세를 낳았는데 그 문하세가 어떤 사람인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이스라엘 왕국에서 최악의 왕이 문하세 였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자기 아들까지 재물로 드렸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이방신들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을 재물로 올렸던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장기 동안 왕이 올랐던 사람이에요. 55년 기록을 깼습니다. 이 사람은 히스기아의 희승이 타락한 그것 때문에 잠깐 마음의 교만을 품었던 것 때문에 그 당대에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했지만 문하세라는 왕 때문에 55년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밑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께서 이스라엘 자선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밑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아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웁니다. 산당들 이거 잡신성진에 보니까 다 헐었어 히스기아 근데 문하세가 다시 세운 거예요.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모르겠다. 바흘들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산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잡신들은 다 섬긴 거죠. 조금 전에 히스기아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뻔 했었죠. 문하세가 지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문하세의 꾀임을 받고 지도자가 하니까 따라한 거죠. 악을 행한 것이 그들이 문하세를 쫓아서 악행을 했는데 영적인 것이겠죠. 여호와 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방인보다 더 심한 악행을 한 겁니다. 문하세 때문에 문하세 포함 전 유다 그 나라 사람들이 아무나 쫓아다니면 안 돼요. 리더라고 큰일 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보다 못합니까 이것은 그런데 시사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삶 가운데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혼자 있던 여러분과 함께 있던 공식 석상에 있던 프라이빗 세팅에 있던 하나님께서 늘 감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CCTV 안 걸리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늘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런데 문하세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쫓아가던 백성들마저 그 꾀임에 넘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 리슨하고 디서인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없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문하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르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문하세를 사로잡고 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벌을 받았어요. 당대에 뭐 듣지 않았거든요. 아까 희승이야는 회개했죠. 그런데 문하세와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벌을 받은 상황에서 문하세가 회개를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문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그를 알았더라. 문하세가 최악의 왕이었는데 문하세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한편 강도가 생각납니다. 죽을 때까지 악행을 하다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더라. 문하세가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 평생 악행을 행하다가 이제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처음에 히스기야는 회개했을 때 그 백성들도 함께 회개를 하여서 당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습니다. 자 문하세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악행을 범했는데 회개한거죠. 아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여호와의 재단을 보수하고 문하세가 한일입니다.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재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백성들에게 명령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 여러분 회개를 하면은요 백프로 해야 됩니다. 전인격적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요 부분은 하고 교회는 가는데 삶 가운데 다른 광고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보시면은 재단을 보수해서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재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바하리나 이런 잡신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아직도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백성들의 미래가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드려둔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생명 연장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열왕기 하 아까 함께 보셨던 이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말을 해라. 그리고 내가 너와 이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쭉 나옵니다. 북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면 아스루 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 손에서 구하셨어요. 남유다는 나중에 BC 586년경에 바이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거의 한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거의 한 40년 가까이 돼서 아스루의 칼날은 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15년을 다했고요. 그 다음에 문하세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그래서 55년 동안 다스렸는데 문하세의 나이가 12세였어요. 여러분 하느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시면 우선 내가 기도를 무슨 기도 했나를 한번 점검하시면서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응답이 오면 그것도 무조건 땡클 하실 게 아니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15년이 연장됐고 문하세가 희승이야가 죽은 후에 왕이 올랐을 때 12살이었죠. 자 밑에부터 봅니다. 희승이야가 15년 생명이 연장됐죠. 희승이야가 죽고 문하세가 왕이 됐을 때 12살이었습니다. 그러면 15-12는 3년이 비죠. 희승이야는 감사했지만 나중에 교만에 빠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생명연장을 받은 기도응답 후에 문하세가 나온 거예요. 성경 말씀 중에서 만약에라는 말은 없습니다. 만약에는 없어요. 이거는 뭐 옵션이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죠. 희승이야가 만약에 15년 연장이 안 되고 그냥 죽었다면 문하세는 없었죠. 생명연장 받아서 감사했는데 교만에 빠졌고 3년 뒤에 문하세가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을 그 생명연장 기간 동안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분명히 기도응답 받은 것 같은데 삶이 괴롭고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한 건가? 보시면 그 박산에 희승이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나중에 희개해서 당대에는 내리지 않았다고 돼 있죠. 그 다음 때 문하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셨던 겁니다. 그냥 허락하신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결론 내려볼지 모르겠는데 희승이야와 문하세의 그 삶을 보면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참 조심하고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 말씀에 정말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지를 계속 생각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적용과 결론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다윗 여러 왕들 그들의 모습들을 쭉 보시면 그들이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결국 죄에 빠지는 삶이 쫓아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하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있었죠. 희승이야처럼 또 문하세처럼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생기는 하나님의 진노와 벌은 하나님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벌을 내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위에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그래서 자문서에 보시면 오늘 결론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며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다.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늘 묵상하셔야 되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속에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것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얻으면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여러가지 리서치 결과가 나옵니다. 건강에 안 좋은 것 중에 여러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트레스 받는 거죠. 마음이 편치 않으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 건강이 된다. 영적인 건강이 있으면요. 몸의 건강도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 두 구절이 그 다음 구절이 원갈이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은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시는 구절이에요. 3번 4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눈에서 떠나자게 마시고 마음속이 지키셔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면에서 많이 강건해지실 겁니다. 항상 성경에서는 바른 길을 말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바른 길을 안 가고 좌로 혹은 우로 치우치면 뭐가 될까요? 죄에 빠지는 겁니다. 항상 앞을 보고 가셔야 돼요. 자꾸 옆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시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셔서 삶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예에 나오는 그런 왕들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풍성하셔서 그들에게 존경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셔서 진정한 의미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원 드립니다.